이루마 이루마 수고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마귀학교 이루마군에서 아자젤 아멜리 역할을 맡은 성우 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3기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아쉽게도 아멜리가 조금 덜 나오더라구요 아무래도 이루마 반 친구들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 그런 시즌이어서 그런지 아멜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각종 다양한 재밌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되게 재밌게 녹음하고 있구요 또 벌써 세 번째 녹음이다 보니까 다들 친해져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녹음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대사가 이거 어떻게 이루마 수고했다 화이팅 화이팅은 없겠던데 마귀학교 이루마군 3기는 스타콘텐츠와 함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